안녕하세요. 영화 펭귄 위대한 모험 2의 나레이션을 맡은 배우 장현성입니다. 네, 장현성입니다. 바다로 가는 이 길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길입니다. 이미 전작을 통해서 역대 자연 다큐멘터리 전세계 최고 흥행을 이뤄냈던 감독님입니다. 아름다운 남극의 모습은 물론 아귀 펭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스크린에 담아냈는데요. 신비로운 본능과 생존 방식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펭귄 가족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뜨거운 감동을 전합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 영화. 저도 제 아이 준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준서는 어땠어? 재밌었어? 네, 펭귄이 희귀한 동물인데 펭귄들 중에서 제일 큰 펭귄을 영어로 보니까 좋았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펭귄이 아주 푹 빠졌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 더욱 좋은 영화 펭귄 위대한 모험 2 오는 3월에 개봉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극장에서 꼭 봐주십시오. 안녕.